그런데... 그런데...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? 대일밴드한테? 도희야. 응? 내가 한 번 안아줄까? 어? 아니 오늘 너 되게 힘들어 보여서 우리 집에선 한 번씩 안아주거든. 아무것도 안 묻고. 그래. 한 번 안아주라. 수고했어. 기조 이과 버느라. 그래. 너도 수고했어. 기조 이과느라. 수고. 응? 응. 잘 가. 응.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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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야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짜잔. 꼴도 먹기 싫어, 빨리 가. 꼴도 먹기 싫어, 진짜. 좋다. 아, 야 진짜 아니야. 들어가. 아, 야 진짜 괜찮아. 아니야, 아니라고, 아니라고, 아니라고. 아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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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. 야, 나 보면 모르냐? 자, 가자. 야, 야. 야, 야. 야. 근데 오빠 너. 설마 그럼 그지 꼴로 여자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? 야. 아, 왜 계속 티는 끄져버리니까 난리야. 아, 얘가 자꾸 바지 먹는 게. 안 그래도 말랐는데, 저 바지 볼까 더 말라 보인다. 그니까 신발 안에 양말도 안 신었어. 그럼 호랑난나는데. 이 오빠네 진짜. 요샌 이래야 블링블링한 거야.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. 자, 봐. 어때? 난 참. 그래 맞아. 다시 태어난 것 같지. 오늘 오빠 넌 다시 태어난 거야. 이 서울. 이 대한민국. 이 지구가 어딜 가든. 오늘 밤만큼은 오빠 네가 주인공이라고. 이 시각입니다. 또 아까에 출연한 사람들에게 구조하고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에 Further 여자 이기는 우리의 아시지만 오늘의 아시지만 우리의 아시지만 Interview 될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의 아시지만 우리의 아시지만 그럼 뭐다? 우리의 아시오. 네, 우리의 아시오. 우리의 아시오. 우리의 아시오.